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23일자 기사네요. 우크라 고비 넘어 또 고비, 러시아인 무섭게 징겨 유럽은 무기지원 주죠 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6개월 숨통을 옥죄던 미국의 해이 무기지원 반대 고비를 겨우 넘어선 우크라이나에 또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동부 도네츠쿠주 최전선에서 러시아가 연일 명렬히 징격하고 있어서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이라든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재정비를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 나토라든지 미국의 관심이 다 그쪽으로 몰려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새로 재정비한 러시아에 공격을 당하고 있겠죠. 현지 군사 요충진 차시우야르를 노리는 러시아는 이들 새 주변 도시 두 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의 급급한 우크라는 원하는 무기 공급을 막혀있는 상황이나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무인기 드론을 막아낼 대공 방어체제 패트리엇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를 보유한 유럽의 동맹국들은 내주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와 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러 이틀 새 도네츠크 두 개 도시 점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일 현지 시간에 영국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 카이오인 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오전 노보미카 일리 우카를 완전히 점령했고 전선의 전술적 상황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난 몇 주간 치열하게 전투했던 곳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제79 공수 예단은 러시아군은 끊임없이 진격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도시를 통제하고 있다며 러시아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시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나도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 협상하거나 그거 하는 것을 미국이나 나토 백을 믿고 계속 거대 러시아를 공격하고 그랬죠. 향후 러시아 공세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럽 국가들이 패트리얼 지원을 꺼리는 점은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고민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자국 안보상 이유를 들어서 지원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를 도와주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식이니까 다 자기 국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죠. 남은 전쟁에 잘못했다가는 여러 가지 자국에 해를 끼칠까 봐서 못하는 거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과 겹치자 미국은 비롯한 나토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시선을 돌리는 순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남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판세가 동시 다발적으로 전쟁이 터질 경우에 한국 주둔 주한미군을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당하고 군대가 부족하다면 주한미군은 철수하여 본토로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이웃 주변에 주둔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다른 국가를 보호하러 나갔던 주둔군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 그것은 입장을 바꿔봐도 당연한 거예요. 주한미군이 자기 미국의 본토가 공격을 당했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면 군인 군대가 부족하다면 그 자국을 지키러 가는 건 당연하다고 하고 그것을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차후 전쟁은 다발적으로 여러 군대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남북이 화해에 협력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준비를 해야 핵 개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한국한테다가 뭐 핵을 하지 마라 하고 강력하게 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겠다. 한국이 핵을 하는데 핵 개발하는데 나는 반대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이 한국과 동맹을 더 경고히 하고 책임질 테니까 핵 개발하지 마라 한 것은 그것은 한국이 핵 개발해버리면 이 지역의 동북아시아의 미국의 발판이 없어지는 거죠. 핵을 믿기로 이 지역의 중국이랑 러시아 이런 국가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에 주둔시키면서 또 민주주의 또 동맹국가로서 한국도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전쟁 억제 역할도 해왔죠. 양국이 서로 위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같은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서고 트럼프가 들어선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우리는 독립적인 그런 핵 개발이라든지 모든 걸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바이든 때부터 미국이 한국한테 핵 개발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사방이 북한, 러시아, 중국에 둘러싸이는 한국이 세 나라가 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미군 내가 핵 우산 너 씌워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런다고 그걸 그렇게 하면 지금 트럼프 같은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되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그리고 한국 핵 개발해라. 나 그거 관여치 않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이 바이든이 한국 핵 개발하지 마라 우리는 아주 동맹이고 물론 동맹 맞아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건 뻔한 사실이지만 미국 본토가 때리면 그건 갈 거예요 그게. 그것이 또 상례죠. 그거 당연한 것이고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이해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노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이 터지니까 지금 나토나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바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그런 주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전쟁이 자꾸 판이 커지면 좋지 않죠. 지구촌에 자꾸 폭탄 던져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이거 다 멸망하는 거지.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또는 이란이라든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4월 23일 기사예요. 우크라 고비 넘겨 또 고비 러시아는 무섭게 징겨 유럽은 무기 지원 주저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 yat다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니 역할을 좋아합니다.